네, 사연 좀 보려고 하는데, 깜짝 손님이 있어요.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직접 인사해 주시죠. 네, 푸른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이야! 민호군입니다. 와, 민호군이 음악이 머문 자리들 끝나고서 이제 카사블랑카스 피처링한 다프트펑크의 노래를 듣는 중에 갑자기 들어와서 생일 축하한다며 푸른밤 시간으로 아직 4월 8일이라며 케이크와 꽃갈모를 가지고 와서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생일 케이크를 전해줬어야 했는데 계속 엇갈려가지고 오늘 녹음도 있어서 이렇게 겹칠 줄 알았는데 좀 제가 빨리 움직여서 그러니까요. 그랬네요. 근데 너무 제가 깜짝 등장했는데요. 종현 씨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육두문자를 때리고 육두문자를 갑자기 저한테 날리셔가지고 공격적인 거친 발음 그러니까 제가 정말 남자답다라는 걸 뭔가 느꼈을 거예요. 아, 역시 상남자구나. 역시 종현이 형은 상남자구나. 아무튼 늦었지만 조금 20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 가족분들도 생일이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정말요? 가족분들에게도 축하한다고 네. 2주에 생일이셨던 분들 2주에 생일이셨던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종현이 형과 다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최예은 님이 헐! 헐! 대박! 뭐야? 와, 내가 다 감동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되게 감동받았어요. 놀랐습니다. 제가 좀 감동을 주려고 아, 로맨티스트예요. 달려왔습니다. 어찌나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오늘따라 종현이 형이 진짜로. 고맙습니다. 양선이 님, 읽어주시죠. 양선이 님, 케이크 굿잡! 굿잡! 케이크 굿잡 다 영어인데 한글로 보내주셔서. 네, 케이크 굿잡. 고마워요. 조윤 형님, 문자 몇 개 소개해주고 가시죠. 이렇게 보내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럴까요? 제가 몇 개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조윤 형님, 저 오늘 취업 면접 봤어요. 10번도 넘겨봤는데 아직도 합격 연락을 못 받았어요. 합격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DJ 오빠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엑소 오빠 앨범 보내주시면 더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 말고 민호 씨가 응원해주시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조윤 형 씨. 제가 봤을 땐 내일 연락 올 것 같습니다. 내일 오나요? 네, 올 것 같아요. 느낌이 빡 왔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또 선물 드리죠. 그러면 조윤 형님께 엑소 앨범 선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역시 민호 군이 오니까 선물이 빵빵 터지네요. 아, 뭐 하나 더 소개할까요? 하나 더 소개해주세요. 네, 7895님. 아, 여친이 자꾸 문자 보내라고 지금 계속해서 문자로 테러하네요. 사인 CD 좀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사랑한다, 조수민. 아, 이렇게. 아, 엑소 앨범을 남자친구 분께서. 푼밤에서 이렇게 연애질하시면. 짜증나네요, 저는. 민호 군. 네. 잠깐만요. 민호 군 그렇게 막 공격적인 발언 괜찮아요? 짜증나네요, 이런 거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솔직히 진짜 짜증났어요. 아, 그래요? 솔직한 거 좋아요. 네, 진짜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또 너무 연예인이 이제 아이돌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로 포장하고 그러는 거 요즘에 좀 구시대적 사고일 수 있어요. 아, 뭐 모르겠고 그냥 짜증났어요. 알겠어요. 아, 지금 푹 올라왔네요. 짜증내지 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분에게도. 아, 이분에게도 7895님께도 엑소 앨범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민호 군이 와서 지금 선물이 빵빵 터지고 있는데. 아, 원래 이렇게 푸른 밤 선물 안 주는 걸. 제가 굉장히 애청자거든요. 솔직히 제가 가끔씩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한 번도 당첨이 되지 않아서. 민호 군은 뭐 가진 것도 많은 남자가 선물까지 가져가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뭐요? 가끔씩 뭔가 이렇게 의도치 않은 데서 선물을 받았을 때. 오늘 놀라셨죠, 케이크 선물. 깜짝 놀랐죠. 네, 이런 것처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에게도 한 번. 네, 6224님. 저도 4월 8일 생일인데 전 선물 없나요? 이분에게도 선물 드려야죠. 제가 6224님의 선물입니다. 뭐죠? 죄송합니다. 화장품 선물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선물. 그리고 민호 군도 받아가셨어요, 6224님. 민호 군의 거기에 화장품 선물까지. 민호 받고 화장품까지 축하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왔는데. 뭐 이렇게 자주 찾아주시는 거 너무 고맙죠. 사실 제가 진짜 푸른 밤을 자주 듣는데. 오고 싶었어요, 한 번. 그래요. 여의도 MBC 있었을 때 왔는데. 상하 MBC 저도 오늘 처음 와보거든요. 굉장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또 형의 생일 가기 전에 얼굴을 또 이렇게 봐서 좋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나올 땐 샤이니 멤버들 다 함께 한 번 찾아주시죠. 뭐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컴백 하시죠. 푸른 밤 나오려고 컴백 한 번 하시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와야겠네. 자 그러면 민호 군 이제 노래 소개해 주시고 가면 되는데. 제가 이거 소개해 주세요, 이 곡. 무슨 노래죠? 동그라미 쳐놨어요? 아, 네. 루시아의 표정 들으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종현이 형과 행복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축하해요. 오세요. 아멘